5층 몇 시지? 4시 20분이요. 자, 우리 밥 먹으려면 이제 빨리 움직여야지. 자. 이제 내가 불을 붙이고. 자, 이제 워크를 한번 딱 잡고 짜장을 한번 볶아 봐. 이렇게 기름을 충분히 넣어주고. 이거 파, 마늘. 오케이. 오케이. 와. 무색을 딱 쳐줘. 와, 돌리기. 오, 몰랐어. 나 몰랐어. 굿굿. 오, 자꾸 내 이름 나갔어. 이런 거 봐요. 야, 형 진짜 선수다. 촬영 끝나자마자 덩어리 하나 날렸네. 이야, 점점 무거워져. 바로 금방 잠깐 대뜸. 어, 지금 이런 원리. 이게 자꾸 하다 보면. 이거 한 0.5인분 날렸어. 아, 맛있겠다. 나도 언젠가 주방에서 일할 수 있겠지? 내려가면 땅. 와, 해 나는 거 봐. 우와, 날씨. 신기하네. 그래도 짜장밥인데 프라이 하나씩도 어떻게 해야지. 프라이 봐라. 이게 중국집 프라이는 이렇게 약간 튀긴 듯이. 그러니까요. 현수야, 바쁠게. 네. 바쁠게. 네. 생애. 생애 첫 짜장. 자, 식사를 합시다. 밥 먹고. 우리는 생애, 생애 첫 강호가 만든 짜장면을 먹으면서. 우와, 잘 먹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괜찮으세요? 어제보다 날이 더 좋은 것 같아, 갑자기. 어제보다 갑자기 이게 돼. 음, 그것도. 음. 아, 어떻게. 짜장밥. 대전할 것 같은데? 저 왜 밥 먹을 필요하니까 음악 좋아요. 네. 형님, 여기가 뭐. 풀 HD를 보여줘, 풀 HD. 너무너무 괜찮은데. 여기가 뭐. 응. 다행히. 빼고 고고고기야. 둡쌓해. 되는 분 1스타를 넣는다. 버티. 하나. 다행히. 네. 됐습니다. 오늘 무릎이 어떻게 해야 되나 봐. 적들의 면을 올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태리에서 소문도 오셨대요 우리 한 한 시간, 뭐 6시 시작하실 거예요? 지금 몇 시인데? 이제 4시 반 아니야? 4시 50분이요. 4시 50분 이제 슬슬 시작해야지. 자장면, 누들. 단슬루, 프라이. 포크, 프라이. 프라이, 프라이. 예스. 미트. 이크. 이크? 이크. 뭐 드신데? 당수. 당수요 하나요? 당수요. 당수루 하나. 그리고 또 물을 살짝 식혀주면서 다시 끓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면을 잘 익혀주는 것 같아요. 마사지. 마사지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게 뭐에요? 모르겠지만 점심 후추 양념이 요양이 요양이 한국어 스타일, 중국어 스타일 한국어 스타일을 넣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어 스타일 한국어 스타일 한국어 스타일 한국어 스타일 한국어 스타일 껌 없어 껌 어? 어디 또 오셨네 짜장면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다섯, 여섯, 일곱 여섯, 일곱 오, 우리 잠깐만, 잠깐만요 아니, 간식이 돼 간식은 돼 이쁜다라는 친구? 네 엇 진짜? 응. 아직도 이름을 몰라요. 네. 3명을 처음 만났어요. 하하하하. 3명을 처음 만났어요. 네. 내일이 더 빨리. 내일이 더 빨리. 내일이 더 빨리. 처음 봤어요. 처음 봤어요. 제가 처음 봤어요. 제가 처음 봤어요. 몇 시간 동안? 이 아줌마 어제 왔다, 아줌마 안 되니? 몇 개, 몇 개. 이거, 이거, 이거. 중국 분이세요? 네. 자, 오늘부터는 번호표를 받을 거예요. 아, 오케이. 자, 시작됐습니다. 자, 여기 가고 계시고요. 이하오. 양거 짜장면. 양거 짜장면. 이하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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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장면 두 개, 탕수육 하나. 이하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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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땡큐. 야, 벌써 시작하자마자 미국에 나왔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루는? 루는? 스위치? 한 년 정도? 한 년 정도? 한 년 정도? 한 년 정도? 공부에만 공부. 그리고 지금 루는 중국어. 그리고... 다시 볼게요. 외국 사람 친구들이 있었구나. 합친 거예요. 합친가요? 저러다 사귀지. 한 년 정도? 한 년 정도? 할 수 있는지? 안 싶은데? 한 년. 한 노노노 자 balances. 할 수 있는. 이런 회사는? 좋아하는 회사. 한 사람 성장. 제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름은? 뱅 뱅 뱅 뱅 뱅 뱅 뱅 4. 4. 4. 5. 4. 음식은 다 먹어요. 다 먹어요. 내일한테는 얘기하고 싶어요. 죄송해요, I can't speak English. 죄송해요,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.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. I can't speak English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